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에는 한 시간 정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이 작가죠. 프리모 레비.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작가죠. 창년기의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다가. 인생에서 그런 아주 강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남다른 그런 삶의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이분이 이제 쓰신 그런 글 가운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독재 체제라는 것이 왜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동 소위의 산이라든지 그 밖의 체제도 속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남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벌이라든지 약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대부분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죠. 혜택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지만 비용은 자신이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죠. 북한이란 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반발심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그 체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체제라는 것 자체가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우리 공직선거가 문제가 많고 특히 2022년도 대선, 2020년도 총선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알 겁니다. 알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데 낯설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다 같이 이렇게 나눠 치르는 거니까 아무도 낯설고 하지 않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참 잘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일파가 추구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중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읽는데 빠꾸미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왁왁 거리더라도 선거를 좀 훔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시도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량이 강하고 때로는 다소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량도 강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제이기 때문에 체제라는 것이 체제가 변질이 되더라도 비용을 치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개선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그냥 나라가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방송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도 노후라는 것이 체제하고 연결돼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적 연금 같은 걸 들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세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인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항은 안 할 것이고 재앙은 안 할 것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재앙하겠지만 재앙반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기백이라는 이런 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국민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말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래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마르틴 리멜러라는 그런 독일의 목사님이 쓰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쓰셨는지 아닌지는 확실진 않죠. 그러나 지은이가 마르틴 리멜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인 거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왜냐하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다음에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감방에 쳐넣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는 거죠.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쳐서 감방으로 쳐넣을 때도 나는 침묵하였다는 거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비로소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좌익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덮쳤을 때 똑같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국가의 방향을 완전히 털어버렸을 때 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침묵한 거죠. 공 박사가 열심히 해주면 좋은 거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일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체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가 그냥 돌진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라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왜냐하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당원들을 감방으로 쳐넣을 때 나는 침묵했는데 내가 사회당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내 가족을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울림이 있는 것이죠. 은폐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그래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지어진 걸로 알려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부분들이 시가 현대인들이 주는 메시지 특히 한국인들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범죄가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십자층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대통령조차도 침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침묵과 무관심과 그리고 방관과 그 은폐에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나는 치료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규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다 관계가 되겠죠. 노년은 노후가 파괴가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하고 다른 그런 체제 하에서 자기 손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지도자를 여러분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리석음은 항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나 그래서 정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그런 시는 오래전에 시지만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는 좀 숙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특히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약간 고향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탁 쏟아낼 때 그 말에 진심과 분심이 그렇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5년 기껏 가는 정권이 나 이재명을 감히 집어넣을 생각을 해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5년 뒤에 너희들 어떻게 될지 알아 그 다음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정권을 5년 동안 빌려준 거 너희들 몰라 이런 제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씨 본심이라고 이렇게 보죠. 여기 이재명 씨 그깟 5년 정권이 제가 늘 하는 5년짜리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권이 이렇게 겁이 없나 민주당에 당 2500명을 동원해서 방탄 집회를 했다.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재명 씨는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됐던 인천광역시의 계양을 계양을 해서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윤 후보에게서 10% 정도를 가져왔죠. 조작값이 10%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100장 가운데 10장 정도 조작값 10장 정도를 그만큼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본 거죠. 이재명 씨 함께 전산적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차근차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을 0%를 넣어보고 5%를 넣어보고 10%를 넣어보고 조작값 후보들이 입력이 되면 조작값 딱 10%가 들어갔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득표율 차이의 차이가 가장 적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값 10%를 이동시키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만든 숫자라는 거죠. 만드는 숫자인 겁니다. 여기 이제 서영교 씨는 아마 중남구 갑인가 어린가 지역굴 겁니다. 이분은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값이 35%가 적용됐던 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가 중남구 갑인지 어린지 에서 100장을 받게 되면 사전투표지 100장을 받으면 그중에 35장을 서영교 씨 함께 이동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그냥 쓰레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다 만든 숫자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국민들이 덜러리를 다 서는 거죠. 국민들하고 관계없 투표를 던지는 사람과 관계없이 투표를 세는 자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박공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젊은 분입니다. 62년생 52세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은 중남구 중남구에 가버릴 겁니다. 두 분이 이분도 이분도 35% 조작값이 35% 상대방이 받은 100장 가운데 35장을 가져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작아져 돌린 거죠. 이 박 홍근 씨는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돼요. 이게 이름 다 정청래 씨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지구가 마포구 을하고 관악구입니다. 50% 를 가져갔죠. 국민의힘 후보가 100장을 받은 가운데 50장이 정청래 후보 함께 이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사진 보면 그깟 5년 정권 이렇게 겁이 없나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진을 보면 정청래 50% 박홍근 35% 서영교 35% 이재명 10%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17일 날 끝갖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날 모임은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서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멘탈이 진짜 강한 건 알겠는데 정말 슈퍼멘탈이네요. 엄청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용기 백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안이 가능할 텐데 하나는 사람이 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외관을 더 이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허세죠. 겁이 나면 날수록 훨씬 더 머죠. 마치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폼을 잡는 허세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믿는 게 또 다른 게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 대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 망친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의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천구를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찌 일처리가 그렇게 더디냐 무슨 이재명은 시민이 아니냐 왜 그리 특권을 많이 주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가전 모략과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그야말로 검사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박 박 박 홍건 박 홍건 시내 중남구 어린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민주공화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다.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공화국 이런 약이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 법치 이런 단어도 입에 올 자격이 없는 거죠. 멀쩡한 나라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선거부터 선거마다 뭡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사실 뭐 민주니 법치니 자유니 공정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식 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주소를 좀 찾아가지고 몇 권 더 사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국행당 국회의원 보내야 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한껏 보내시면 도착한 도착하면 말도 안 되는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숨어서 읽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권 규탄 대회 윤석열 검찰 독재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판 성불을 벌려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백전 백패 하겠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싫어하면 조작하는 것이고 싫어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론도 조작할 수가 있고 내법관들도 하수인처럼 부릴 수가 있고 선거도 조작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선과 절대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치거나 권력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합리화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것은 올바른 것이고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힘겹게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 무슨 협치가 어떻고 뭐가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방송에서 일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냥 막장까지 간 거고 정당으로서도 막장까지 간 겁니다. 막장까지 그 사람들 한께 뭔가 양식을 구하거나 상식을 구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를 다 만드는데 선거 결과를 그리고 나서 다 오리바리고 민주니 법치니 정인이 공정이니 무슨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55% 정도가 분명히 믿는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뭐죠 거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1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끝까지 5년 이렇게 겁이 없나 2월 17일 이재명 검사 독재 규탄대 발언이 있었는데 무엇을 믿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촛불 집회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향후 총선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인 거죠. 세 번째는 그 밖의 뒷배가 되는 것들이 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아마 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로 압축해서 해보니까 55%가 놀랍게도 향후에 치료질 총선과 대선의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다. 여기 여러분들 이 뜻은 뭔가 아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국민들로 이루어진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이 선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하신 분들이 무려 55%나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19% 인 겁니다. 그 밖의 일부분들은 허세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장 청구가 되면 본인이 사법적인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돌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허세 허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당한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비중을 너무나 작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데 55%가 향후에 총선 대선 선거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글을 한번 보니까 조커 MKJ 님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한조각 구름은 어떻든 선거를 바로 세워야 한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건모 님은 약간 유보지이지만 다음번 총선인에서 또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해탈 님은 선거결과 조작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여행일기2 님은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을 못 막으면 윤 대통령도 위험해 보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뭡니까 55% 시작하는 분인들이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그 다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허세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용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다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명 가운데 55% 정도가 선거를 그 사람들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답변은 상당히 놀랍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5년짜리 정권이 누구 그렇게 하다 누구 다 감방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믿는 게 확실히 있는데 그 믿는 것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인 거죠. 건바우님께서 저들은 다음 선거도 조작하겠죠. 그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네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방송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야합해 가지고 뭐죠.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가 도동놈들 일군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투표 끝나고 남은 개표 그 장소에 사고 수개표 하면 돈도 안 들고 다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든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모집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수백만 명이야만 참여할 겁니다. 대만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세 가지고 우물정자 그려가면서 여러분 하면 시간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투표지 불리기 써야 되고 그 문제만은 일명 전자 투표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장비 계속 써야 되고 중국인 참관인 참관 시켜야 되고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 만사는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초등학생 투표나 공직선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투표용지 나눠주고 도장 찍은 다음에 넣고 세는 건데 미친나라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고 크라우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홍보전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번은 홍보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는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큰일 난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다 입을 다물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당당할까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 양반들이 이렇게 당당한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오늘 홍병호 TV에서는 55%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안 해요 선거 결과를 제왕하지 않으면 고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한 자들 사이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번에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가 위원회에 위탁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힘당도 전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야가 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손에 막혀가지고 선거 공정 하게 해달라 요구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노후고 모든 게 다 망가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를 야 이렇게 끝내서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글로 숫자로 도둑질이 얼마만큼 일어난지를 낱낱이 고발해야겠다. 이게 이제 1권이 1월 14일 날 나왔고 2, 3권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것이 2월 13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4권 4.15 총선을 다룬 것이 4월 첫 첫 첫 첫째 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방선거가 나오겠죠.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잘 지켜줬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이버가 소상이 밝혔네요.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관련 검찰 공소장에 기후검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내용을 네이버 관계자들이 다 검찰 진술에서 부렀네요. 뿐만 아니고 차병원이나 두산건설의 관계자들이 금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을 냈지 자발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거를 보면서 조폭들이 자리새처럼 그렇게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습니다. 조선조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탐관오리들이 약탈이 심했습니다. 조선역사 하나도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역사 아닌거지. 자국민을 엄청나게 성여름들 노예로 부렸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자국민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성적으로 착지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다 국뽕 국사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약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목숨이 날아났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이사벨라 이사벨라 여사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골이 한국 남자들이 기골이 좀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정치 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함께할 수 있으면 길이 번영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남겼지 않습니까 정치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치체제에 따라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부분에 투자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뭐 경제적인 그런 대중영합주의 정도만 잘 막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선거제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체제를 변질을 시켜가지고 가장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체제로 그냥 나라를 그냥 몰고 갈 생각을 하는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또아리를 터가지고 특정 지역과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거는 저한테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한 3년 이상 정도 다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 체제가 오면 조폭에 조폭이 자릿이 거두는 것은 조선조에 유행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덜했지 않습니까 이게 난 내 머릿속에 뭔가 하니까 조선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관에서 인과권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고 너희가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승사되려면 돈 갖다 바치라 이놈들아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가 안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조선시대하고 이런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좌파정권이 30년 50년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살아남는 게 있겠습니까 다 조폭처럼 뭡니까 자릿지에 내고 그렇게 다녀야겠죠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 턱내 입학돼가지고 법률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다 입학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네이버는 성남에 기여한 것이 없다 50억 후원금 요구 이 양반에 대해서면 참 볼만했을 것 나라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선공조로 운영하는 지적을 얻으려 내리고 관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내야 할 금액까지 특정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오늘 내용을 네이버 얼마 내라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모양이죠 173쪽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미래 프로젝트 관계자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성남FC의 그에게 뇌물을 공략으로 결정됐고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피의자라는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두뇌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굶든지 두 가지 중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의 후원금을 요구하고 청탁을 줄이는 정황이 자세하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13년 3월 nhn 넥스트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운영상 문제에 직면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부지와 건물이 필요했던 네이버는 2014년 7일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학교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원한다는 입장을 네이버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재명은 네이버가 그동안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재명이 네이버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50억이 필요하는 의사를 네이버 쪽에 전달했고 이재명은 대규모 기업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의 재임기간 중 성남FC 자금난이 매년 반복된 것을 우려했다 이에 각종 현안을 가진 네이버를 상대로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칼만 안 들었네 칼만 안 든 거죠 그래도 조선조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조선조는 그냥 불러가지고 관하에다 엎어놓고 매를 때려가지고 돈을 토해내게 했으니까 조선조보다 훨씬 나아진 거죠 그나마 그걸 또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이버는 성남시 정자동 신축건물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검찰은 반론했다 이에 따라서 최척근인 정진상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시장 임기 내만 성남FC 후원을 하면 된다 잔여 임긴 3년 동안 매년 40억원을 합계 120억원을 후원하거나 최소 매년 20억원 합계 60억원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이버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조폭자리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조폭자리시 하지 않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죠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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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리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좌익정권이 20년 30년 하게 되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그룹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에 속한 끈을 다한 사람들은 그 일족도는 호의호식하겠죠 원래 뭐 좌익들이 등장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수탈 당하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수탈하고 약탈 당하겠습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거죠 무슨 이걸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추리를 그냥 튼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아 돈 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돈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권력을 잡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선거를 도독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허가 끈을 갖고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돈 낼래 안 낼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얼마나 권한이 맞가는데 그거를 뭡니까 훔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선거를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고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전산 프로그램 존재하고 조작값을 뭡니까 찾아내려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뭐죠 돼지 개 참치 붕어 오징어 꼴뚜기 넙치 광어 우럭인데 그런 넙치 광어 우럭들이 무슨 생각으로 뭡니까 감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뭘 하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우럭과 넙치와 광어와 여러분들 도다리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모든 숫자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득표수를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속속들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좀 간이 뜨끔 할 겁니다 어떻게 이까지 밝혔냐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쓰레기를 만들어 국민들 함께 뭡니까 진짜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분당구 무슨 선거구 에서 누가 몇 표 차로 얘기했으면 그게 다 거짓말 인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네이버든 뭐든 불러가지고 주아리를 틀면 뭡니까 돈이 나오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잘 살겠다 노고 엉망이고 다 깽판이 되겠죠 다 깨질 거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얼마 내라 얼마 내면 봐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 무슨 법치가 어떻니 민주 공화국 어떻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어떻니 헌정질설 유린하니 이런 인간들하고 참 이런 인간들 함께 지배를 받고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떠나든지 하든지 술을 내야 겠죠 그런데 세상이 뭐 그냥 술술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까지는 버티는 사람은 정진상하고 이런 김용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 아리토텔레스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익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친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이익의 친구는 이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진정한 친구는 오래 가지만 진정한 친구들도 뭐죠 특정한 시점이 되게 되면 서로 바이바이 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이바이 헤어지는 것도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는 거죠 저 친구하고 내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를 내가 친구처럼 여겼구나 그렇게 본 거죠 이번에 뭐죠 김문기 씨가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와 그 측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 씨가 그냥 확실하게 불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라는 사람 좀 순진했던 거죠 그 동네에서도 진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계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이익만 있는 것이죠 김만배 씨가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고 입을 다무는 것은 김용 씨하고 정진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김용 씨하고 이런 정진상은 이재명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뭐 의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 민감한 시점에 사선의원인 양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승호 의원이 감옥에 매내려가가지고 마음 단단히 잡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걸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방에 여러분들 오래 갇히게 되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정승호 씨가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찰 출신이니까 뭐 이 많은 사람을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명계의 비명계의 친명계의 뭐 좌장으로서 가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피로를 느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신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김만배는 끝까지 지금 버티는 겁니다 나뭇도 불고 유동귀도 불고 다 부는 거 아니합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김만배는 안 불어 김만배가 불면 막 휘황찬란한 총천년색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만배가 이러면 입에 튀어나온 것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녔던 권순일 1959년 대전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들이죠 지금 대한민국 막히시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물론 똑똑하니까 출세대를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많지만 어떻든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법대 출신들인 거죠 그럼 김만배가 김만배가 여러분 왜 끝까지 입을 다물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입을 다물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적당히 감빵 살고 나오면 자기한테 수백억 정도 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마키아벨리와 일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인 여러분들 원수들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을 빼앗아간 그냥 원수들은 용서를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김만배의 뒷심 김만배의 그 뒷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천납하게 인간을 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환상이라든지 낭만이 없는 겁니다 김만배가 왜 버티니까 조금 살고 나오면 꼬불쳐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의 은닉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만배를 다시 또 감옥에 쳐넣네요 이게 상당히 심적으로 타격이 클 겁니다 감방 한 여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또 들어가 참 그게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해외도 뭡니까 캄보디아도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또 구속 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범죄 수익 340억 억니 캠이 김씨 전재산 걸려 진술 가능성 여러분 북한을 항복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과거에 미국의 재무부가 거래은행에 계좌 동결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를 딱 놀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재면 대부분 다 불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보다 김성태 같은 사람 지금 정 사채업자로서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 같은 사람도 있게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수사관들이 다루기 쉽습니다 그냥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오원하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본인한테 보여주게 되면 그냥 불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게 영원히 읽히는 그런 고전이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들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 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개냥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만배 씨를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사관들이 불도록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니 재산 다 날라간다 협조할래 안 할래 그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김만배가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죽는 신용도 내고 자의 소동도 벌이고 다 멍고 하니까 돈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여러분들 무슨 의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만난 것은 뭐죠 돈 때문에 서로가 만난 거니까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관계인 겁니다 정진상하고 김용리하고 김만배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신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 돈 돈밖에 없는 겁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구속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서울중앙지검 반북배 수사 일부는 김만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든 범죄이익 340억 원을 수표로 바꾼 뒤에 차명오피스텔 대여검고에 숨긴 혐의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 동창 박모 씨에게 140여 건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 정거은닉 교사 지인을 통해 대장동의 정거가 담긴 자기위대전을 불대고 한 혐의 정거인멸 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원의 추징보존명령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상당의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이것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필사적인 거죠 검찰이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탈탈 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만배는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 무선지시라도 다 할 겁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투입해서 거두드린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수 있으면 지옥에라도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들 검찰이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이날 김 씨가 구속되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김만배가 구속된 혐의란 배임 행령 같은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 씨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다 김만배의 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치관계 로비 의혹사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재산 중 일부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밝혀내야 된 거죠 이거 김만배를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방법은 돈을 공략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이렇게 버티면 완전히 너를 그냥 합법적으로 알거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정도로 도끼를 품고 수사관을 달려들어야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겠죠 김만배의 입이 열리게 되면 세상이 뒤집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59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과대학 졸업, 전 대법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대법원의 이름 7대5 판결을 어떻게 여러분들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현직 대법관이 사후의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름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썩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나는 이런 식의 이름들 나라가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자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일상의 모든 것이 뭐죠 불신과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 이걸 보면서 자기들 문제니까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도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보고 조선일보 사람들아 나라가 많은 일도 좀 보도를 해라 너거 TV조선의 여러분들 성인과 재성인과 관리는 점수 조작 의혹도 물론 중요한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작을 너거가 입을 더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냐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가 그냥 기둥이 내려앉는 일도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TV조선 재성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의미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인의 심사위원장 연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송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의미를 받는다 정권이 오래됐으면 뭐 깃발 날렸겠죠 방송통신인의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 교수가 실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 조작을 한 것 같네요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국장하고 이런 과장은 정권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TV조선을 괴롭혀야 되니까 이걸 전달해가지고 그게 다 까발개졌네요 총점 653.39를 받으며 총점으로는 재성인 기준을 넘었었는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이게 210점 만점의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성인 처분을 받았다 TV조선의 심사 점수 조작을 종료한 업무방행임을 받는 방송통신인의 차모 과장은 구속기소됐고 양모 국장도 구속기소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TV조선의 여러분들 재성인 점수 조작도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데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은 수사다운 수사 한 번이 없으니까 기가 찬 나라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자기 문제니까 자기 밥그릇이 관련된 문제니까 조선일도도 열심히 보도를 하네요 물론 보도해야 될 사안이죠 그러나 참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은 이렇게 열심히 보도하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너그만 너그 새끼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그게 안 보이냐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선거의 전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하냐 한국은 참 힘들 겁니다 도덕놈들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우파라고 이런 불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도덕놈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언론사도 일체 보도가 없었고 내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책을 방영했으면 내가 많은 불이익과 탄압이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이 나오면 내가 심정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에서 5분짜리나 10분 정도는 방송을 해 줄 것 같아요 일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가 없고 나는 일체의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좀 다 이러는 것은 뭐 주류 언론만 여러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이른바 우파 유튜브를 여러분들 기치를 내걸고 많은 슈퍼챗이나 여러분들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거죠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기념적인 업적인 거죠 왜? 도둑질한 걸 다 밝혔으니까 그거를 한 번 정도 저는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게 내가 입장을 바꿔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줄 모르겠는데 자식들 데리고 고생길을 맨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번 봐라 이 아니죠 내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체제가 바뀌게 되면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떠나는 것 외에는 부자든 빈자든 남녀노소든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고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참 섭섭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은 이렇게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도하는데 그게 다 전체가 조작의 털 속에 이루어지고 가장 상위 조작이 선거 조작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조작들이 계속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 정권 금세 되찾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2020년 26년도 대선은 절대 우파 정권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총선에 얼굴을 세워주는 정도로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국힘당이 이기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석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힘을 받을 겁니다 아니 대학 교육들 다 받았을 때 대가리가 그렇게 안 통하냐 이 이야기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정문인데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네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안철수가 170수를 딴다 네 170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건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진실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놈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시대가 계속 5년 동안 반복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2020년 총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다는 이야기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어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뭐 이렇게 뭐죠 그냥 희망상으로 우리가 170석을 딸 거다 200석을 딸 거다 그럼 제정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 다 썼으니까 당신들이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했던 대가를 자식들하고 같이 한번 치료면서 아마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이야기 선거 이야기를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 진실자유님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진실자유님이 이렇게 실시간 시청자 수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도 뭐 다 조절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조작인 거죠 일정수가 넘어갈 수가 없도록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노예로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여서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꼼짝 달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들 디지털 조구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이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는 것을 딱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보지 못하도록 망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홍콩을 보면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는데 김명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망하고 흥하는 문제를 보거든요 나라가 그런데 오늘 김명재님이 남긴 글이 저하고 인식이 거의 비슷하시네요 홍콩을 중국 공상당들이 여러분들 먹을 때 맨 먼저 선거제도를 손을 대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선거를 무슨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국이 된 지가 지금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지금 다른 나라 국채 감시를 받으며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건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다르게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을 것 같고 일군의 정치 세력이 특정 지역의 연고를 강하게 했던 일군의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선거에서 표를 훔치는 쪽이 민주당 후보니까 표를 빼앗기는 쪽이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럼 검찰 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범죄라는 것은 뭡니까 범죄의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죄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마다 표를 도독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고 표를 도독질 당하는 주체가 뭡니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가해자는 민주당이고 피해자는 국민의힘 그리고 전신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조작값을 입력해서 100장당 25장을 훔치거나 조작값 25% 100장당 국힘당 후보가 받은 100장당 30장을 훔치거나 조작값 30% 그거를 돌린 주체가 민주당 쪽이겠구나 그렇게 검시에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직접 전산조작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동원하고 그럼 밑에 누구를 동원해야 됩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움직인 거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격선거라는 것은 민주당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이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덕교수를 조작을 했구나 이건 그냥 계산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제가 도독놈 시리즈에 분명히 펴낼 예정이지만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이런 뭡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표를 도독질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파 교육감들이 다 도독질을 당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과 특정 단체 노동단체에서 완전히 포획된 상태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안 하더라도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항상 뭐죠 민주당 후보는 공짜표를 덤뿍 먹습니다 예외 없이 공짜표를 여러분들 가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관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죠 그냥 인반 딱 다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부정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여했는지 관여 안 한지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 그러나 나는 수사관처럼 전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공짜표를 그렇게 수천표에 수만표를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국민의힘은 너희는 어떻게 쪼다 병신 바보처럼 돼가지고 맨날 선거 때마다 수천표 수만표를 도독질 당하냐 도독질 당하고도 입을 그렇게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냐 거의 여러분들 범죄자가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표를 훔친 자 표를 도독질 당한 자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전산조작을 하고 실물위조적표를 투입했으니까 전산조작은 그럼 누가 했냐 대한민국의 선거사문은 독점적으로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임 대통령이 들어와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식자층에서 글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쓴 사람은 복글씨 밖에 나라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맨몇 스카이 데일리라든지 이런 데 하지만 복글 선생이 월간 조선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소설가 가운데서 가장 과학의 조회가 깊은 소설가가 복글씨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한국 사람들은 안일한지 아니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기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체제가 무너지게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잘 왕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알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586들 참 여러분들 그 인간들 이 멀쩡한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니까 586만 여러분들 그게 한 게 아니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요 무슨 이유로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범죄를 어떻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돌아간 것이 다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